자, 금양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우려했던 현실이 나왔습니다. 자, 금양이 4,500억 조주배정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에 하한가를 갖죠. 자, 일단 공시를 한번 볼게요. 자, 금양 유상증자 결정을 했고요. 자, 코스콤을 통해서 9월 27일 공시를 했습니다. 자, 회사 금양이고요. 대표가 이제 류광지 본사가 이제 부산 사산구 쪽에 있고요. 자, 유상증자 결정했습니다. 자, 그때 풍문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는 사실 거짓이었죠. 자, 이렇게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고 자, 여기까지만 이거는 보고요. 이 뉴스 기사로 한번 볼게요. 자, 금양이 4,500억 조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자, 어제 됐고 자, 금양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4,500억 원을 조달한다. 자, 자금은 시설 투자와 차익금 상환이 쓴다. 금양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4,500억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 유상증자로 보통주 1,156만 주를 발행한다. 예상 발행 가격은 3만 8,950원 지금 주가가 5만 원이 넘는데 발행가가 3만 8,950원 당연히 악재죠. 자, 악재가 이렇게 나왔고 자, 발행 가격은 최종 확정이 되는데 11월 27일 날에 확정이 되고 신주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22일 자, 구주주 청약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된다. 대표 주관사는 BNK 투자증권 구주주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 공모한다. 이번 증자에는 류광지 금양 대표이사도 일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 천억 정도 지분에 참여를 한다라고 그때 조선비지에서 뉴스 기사로 보도를 했죠. 자, 류 대표 35.62% 지분을 갖고 있고 이번 증자 규모는 주주 권리를 최대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만 결정했다며 대주주는 물론 임 직원들까지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자, 2차전지 소재의 사업을 하는 금양은 소위 밧데리 아저씨로 통하는 박순혁 작가가 기업 설명, IR 담당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사업비 1조 2천억 규모의 부상 기장, 2차전지 설비를 짓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곳간 여건은 팍팍하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에 매출은 671억 원, 영업 손실 181억 원을 올렸다. 현금성 자산 260억, 하지만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 부채는 7,924억 원으로 짓게 됐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시설 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작년에 여기 부산 기장군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KTX를 타고 부산 기장군에 가서 이때 당시 류광지 회장님을 어렵게 제가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 미팅을 잠깐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굉장히 2차전지가 시장에서 주도를 하던 섹터였죠. 그때 당시 미국의 IRA, 이런 2차전지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좋았고 현재는 2차전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금양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렇게 정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70% 정도 주가가 빠졌거든요. 다시 이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다시 정고점 19만4천원까지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기다려야 된다. 절대 손절보다는 기다리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일단 현금 비중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금양으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3연상 세력주 준비를 했는데요. 제 목표 수익률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보유기간은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를 준비했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최근에 제가 FN 가이드라는 종목으로 3연상 수익을 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잠깐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연구소 TV 심프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선물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이 9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멈춰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날짜와 시간이 보이죠? 9월 12일 목요일 날 제가 오후 6시 30분경에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FN 가이드라는 종목을 이때 당시 가격이 9월 12일 날 이제 장 끝나서 종가 기준으로 13,250원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9월 12일 날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에 매수하시라고 제가 언급을 하는 영상인데요. 자, 다음날 9월 13일 금요일 날 9시에 시가에 매수 9시에 시가에 매수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어렵게 정보를 입수한 종목이 있는데 FN 가인드라는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최소 3연상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3연상 갈 수 있는 종목 확실한 종목 나오면 제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3연상 갈 수 있는 종목 FN 가이드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켰고요. 자, 내일 9월 13일 금요일 날 시가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3연상 먹어야 되니까 절대 중간에 10%, 20% 먹고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9시 시가 매수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9월 13일 금요일 날 9시에 시가 매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FN 가이드라는 종목을 9월 12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9월 13일 날 다음 날 아침 9시에 시가에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후속주 3연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최소 10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고요.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수익 인증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자, 보시면은 9월 23일 FN 가이드로 어, 1,600만 원 수익을 보셨습니다. 122% 수익 보셨는데 자, 이분께서 3연상을 확실하게 먹고 저한테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자, 수익 인증해 주신 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매매 타점까지 공유를 해주셨는데 자, 보시면 이 FN 가이드를 바이앤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3연상 먹었고요. 자, 제가 이날 방송을 했죠. 9월 12일날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고 자, 이날 9월 13일에서 어, 이제 매수 금요일날 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 하셨는데요. 어, 금요일날 9월 13일 금요일날 시가 매수하시고 어, 3연상을 먹고 2만 9,600원에 이때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앤셀까지 이렇게 공유 매매 타점까지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도 FN 가이드 후속주 어, 3연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어렵게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금양주주님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이고요.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종목은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양주주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들 준비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요. 제가 주도주 단타 종목도 매일 두세 종목씩 추천을 드리니까 여기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은 시초가 종목도 따라서 매매하실 수가 있고 주도주 단타 종목으로 매일매일 5% 이상 수익 보실 수가 있고요. 대선 테마주도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그리고 세력주도 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혜택 챙겨 가실 수가 있고 텔레그램방에 입장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력주 3연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문자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3연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무료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12월 달에 대선 테마주 매도할 종목이 있습니다. 자, 500%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이니까요. 그 대선 테마주도 제가 추천드릴 텐데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4,425원에서 3만 550원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유지 씨인데요.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 두 달 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3,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가 올랐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7,100원이었던 주가는 65,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의 와이더 플래닛이었죠. 자, 3주 만에 74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만 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D10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었는데요.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만 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양복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자, 무려 3주 만에 292%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날 D10C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원 수익을 챙겼고 292%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원 수익을 보고 292%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분께서 전 재산 5천만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 자, 주식으로 1억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D10C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원으로 플러스 4천만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